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만두몬스터에서 나온 불닭만두. 어느 분께서 댓글로 만두몬스터라는 곳이 맛있게 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친 만두? 버금가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으면서 리뷰 좀 해보려고요. 여기는 김치 있고요. 히비스코스 차입니다. 전차를 이제 돌렸어요. 우선 속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빨갛다. 먹어볼까요? 또 듬뿍 더 zwischen 이색으로 드세요. 또veys 전차를 끔고 뱅뱅 오젓 너무 이뻐요. 아주 좋은 향이죠. 볶음밥 그리고 뱅만두 이의 buying 고추맛이 좀 강한 고추참치맛 단맛은 없고요 속이 되게 얇아요 고추참치맛 부추, 쪽파인가 부추인가 그리고 당면 돼지고기랑 닭고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고추맛이 한번 더 좋아졌어요 매운건 후추 맛이 약간 강해요 음 은ennes은 맛있게 맛있네요 뭔가 되게 안이 땅땅해요. 풀어지지 않아요. 속만 먹을까? 머네너 뜨거워 조미료를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감질맛이 상당해요. 맛있다. 후기 좋은 거 좋을만하네요. 진짜. 피도 얇은 편이에요. 비치산을 JPY 이것도 떡볶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만두국 끓여도 맛있고 군만두에 먹어도 맛있겠어요. 고추참치 맛이 나요 음 맛있다 거의 되게 진한 주황색 약간 고추참치 맛이 나는게 참치가 들어간 건 아니고 닭이랑 불닭소스, 돼지고기 들어간 것 같아요 좋다 야채도 씹히고 씹히는 맛도 좋네요 고추참치 우선 좋은 게 뭐가 들어갔는지 알겠어요 그 맛이 나요 그냥 막 맵게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음 안에 재료의 맛이 나요 협찬 아니에요 고추참치 안이 되게 땅땅하다 요렇게, 그냥 이렇게 고추참치 고추참치 겉에는 좀 식었는데 안에는 뜨거워요 이거 막 풀어갖고 밥 피우는 것도 맛있겠는데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참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튀어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계란 behavi오면 이런 매운만두들은 좋은게 간이 쎄서 아무것도 안찍어 먹어도 되요. 짠건 아닌데 간이 짜다는 거랑 센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짠건은 막 염분이 강해서 육자다 이거고 이거는 진짜 맛이 강하다. 향이 강하다. 심심하지 않다. 심심하지 않다. 몸에 건강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맛은 있네요. 입은 즐거워요. 김치 하나 팍 올려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거 같아요. 무슨 복사진은 이걸 먹을래. 이 동안 썰기 세번짱. Rab. 수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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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소가 다 응집되어 있는 게 되게 귀여워요 아이고 돼지고기 아이고 닭고기 당면, 부추, 양배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양파 들어왔겠죠? 두부 그리고 이 소스 자체가 되게 맛있네요 음 매콤하니 음 매콤하니 갑자기 이걸로 밥 비워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좀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었는데 꼬마 비빔밥을 좀 먹고 나서라 다섯 개만 갖고 왔습니다 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음 제가 지금 배부른 상태인데도 맛있는 거 보니까 맛있네요 그리고 맵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후추향이 좀 강하다 그리고 소스가 음 향이 강하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 어제 사랑해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guys 구요 엔요 그 portion